경기도는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장을 출입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모 지자체 팀장을 적발했습니다. 이 팀장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근무 시간 외에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 근무를 등록하고 79차례에 걸쳐 개인 업무를 보면서 117만 원의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기도는 초과 근무 수당 등 400여만 원을 환수하고 사기 혐의로 경찰을 고발할 방침입니다.